서울 디지털 밸리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러한 툴이 우리 기업들이 시장 진출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한국 IT 사장의 의상뿐만 아니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세계 시장의 알림이 되기를 만들어주는 STB 뉴스 인터넷 TV 계획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STB 뉴스는 서울 디지털 밸리내 기업 간 정보 교류 및 벤처 기업의 신기술,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게 됩니다. 또한 언론 고유 역할인 감시 기능을 발휘해 지역 내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는 총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. STB 뉴스 구양란입니다.